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묶음 투자를 기계적으로 꾸준하게 해나가시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투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저도 펀드를 계속 넣고 있는데 ETF할 결심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금 동향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도 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주간 ETF 시장 동향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금주 화요일까지 일주일간의 시장 동향을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미국 3대 지수 모두 일주일 동안 2% 초중반대로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을 했습니다. 금주 초반에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이게 추세를 흔들만한 약세는 아니었고, 또 최근에 은행 관련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미국 정부의 은행 관련 신속한 대응이 있었고요. 또 유동성 공급도 발표를 하면서 이 같은 이슈가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들 사이에서 확산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험 자산 선호 현상으로도 연결된 모습이었고요. 주식 말고 채권도 강세였죠.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물, 장기물 할 것 없이 전부 다 금리가 하향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3월 한 달 동안 한 1.2%포인트나 하락을 해서 3.87% 기록 중이고요. 2008년 1월 이후 15년 내 최대 폭 하락이기 때문에 채권 강세를 그만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10년물 금리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치로 하락을 하면서 3.35%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첫 주인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 중반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서는 큰 폭의 변환 없이 안도 랠리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은행권의 연세 파산이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잔존에 있으므로 다소 경계의 심리를 갖고서 시장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7일 같은 경우는 부활절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노동부의 3월 고용 동향은 예정대로 금요일 날 발표가 될 거고요. 시장에서는 3월 신규 고용이 2월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는 다소 잠잠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눈여겨봐야 될 지표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4월부터 본격적으로 1분기 은행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미국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1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요. 당분간 그래서 매크로 같은 어떤 거시경제에서 마이크로적인 어떤 기업들의 실적으로 투자들의 관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최근에 발표를 하면서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떤 재고에 대한 감소나 앞으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커멘트 형식으로 발표를 했을 때 시장에 안동함을 준다면 반도체 업종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 3일 예정된 미국의 5월 FOMC 이전에는 금리를 크게 흔들만한 이슈나 정책 발표는 별도로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금리가 행보하거나 하향 추세를 좀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4월에 있는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1분기 동안 사실 지식시장이 좀 많이 상승을 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밸류에이션 부담을 실제로 발표되는 실적과 비교해 봤을 때 그 괴리가 크지 않다면 큰 조정은 없겠지만 그 괴리가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은 다소 조정이 있는 모습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채권 수익률이 쭉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게 좀 피크아웃되는 조짐들이 나타났고요. 이러면서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국면 여기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또 선호 심리, 안도 심리 이런 것들은 계속되는 가운데 실적에 따라서 주식의 밸류를 좀 체크하는 기간이 될 것 같다라고 보셨는데요. ETF 스크리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간 기준으로 ETF 수익률 탑5는 어느 쪽일까요?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글로벌 주식형 ETF 같은 경우 상위권이 전부 다 가상자산 관련된 ETF였습니다. 가상자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ETF는 아니고요. 가상자산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기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ETF들이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쪽 주요 은행들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상자산이 조금 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선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러한 영향이 이러한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주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또 달러화가 약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달러화 약세가 가상자산의 상승세에 기여를 했다는 시장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ETF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100달러 선을 완전히 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약세를 보여주면서 이런 ETF 쪽에 가상자산 관련한 ETF 강세가 보였습니다. 글로벌 채권 ETF는 어땠나요? 네 채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회사체 위주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기 등급 회사체로 구성된 하이힐드 ETF들이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대부분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최근 금리 하락 영향 때문에 만기가 긴 채권 위주로 국채 ETF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조금 변동성은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에 스프레드가 급하게 상승을 했다가 꺾이는 흐름을 보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리츠 ETF 동향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요? 네 최근에 금리가 급등하고 나서 횡보를 보이면서 부동산 관련 섹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우려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리츠 ETF 테이블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동향 보니까 5, 6%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좋은데요? 네 일단은 작년 금리 급등 시기에 워낙 큰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상위권에 랭크된 리츠들을 보면 상업용 부동산인 어떤 건물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거주용 부동산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아니면 온라인 어떤 물류 센터에 주로 투자하는 리츠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1위에 랭크된 쇼텀 리츠 ETF는 임차 계약이 단기로만 구성된 리츠에 투자를 한 ETF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나 금리 변동기에 아무래도 건물 오너나 부동산 오너가 그 이자 비용 상승분을 임차인에게 빠르게 전가시킬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 임차 계약으로 구성된 리츠 ETF가 가장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ETF에서는 리츠 분야에서는 좀 단기 쪽으로 또 채권 분야에서는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도 이런 부분들을 읽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상장 ETF 동향도 살펴볼게요. 한 주간 어떤 주식 섹터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까요? 네 국내 상장 ETF 중에 주식형의 수익률 상위권 테이블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 최근에 중국 증시 강세가 좀 보이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 혹은 IT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들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감사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 관련된 흐름 때문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ETF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국내도 마찬가지로 국제 유가 상승 흐름에 따라서 에너지나 화학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 레버리지로 2배를 추종하는 ETF들이 강세를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국내나 미국 쪽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베팅들 눈에 띄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 반도체가 미국이나 유럽 연합 쪽에 견제를 받는 분야인데 흐름이 좋았다는 게 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요소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의 내수부양책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발동을 하면서 그런 악재보다는 내수부양 정책과 같은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에 조금 더 시장이 집중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국내 상장 ETF 채권 분야도 살펴볼게요. 동향 어떻습니까? 네 국내 상장 ETF 채권 쪽 보면 미국과 비슷하게 장기채 위주의 ETF들이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특히 미국 장기채권인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ETF들과 레버리지 채권 ETF들이 2에서 3% 정도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ETF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장기국채의 어떤 강세는 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시아 기업들이 달러화로 발행을 한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ETF도 5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상장 ETF 수급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쪽에서 순매수한 탑5 ETF 알아볼까요? 네 일단 국내 ETF 시장에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개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코스피와 코스닥 인버스 ETF에 대략 총 3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었고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1,5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증시 상승에 대한 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그들의 심리를 좀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을 하면서 안타깝지만 이러한 매수 매도 두 포지션에서 모두 개인 투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2차전지 테마 ETF도 여전히 순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한 유가 영향에 유가의 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원유 선물 인버스 ETF도 순매수 5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유가 상승, 코스피, 코스닥 상승 모두 그 반대로 베팅하는 개인 쪽의 수급이 나타났고요. 또 섹터 중에서는 ETF, 테마 ETF 계속 인기가 높습니다. 2차전지 테마 ETF 순매수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상장 ETF 가운데 개인의 순매도 TOP5는 어떤 쪽일까요? 네, 개인 순매도 동향을 보면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위주로 순매도를 보였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순매수는 인버스, 순매도는 레버리지를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인들은 지수 급등에 따른 어떤 피로 때문에 조정을 염두에 둔 매매 동향 패턴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 쪽의 동향은 어떨까요? 국내 상장 ETF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도가 높습니까? 일단 국내 거래량만 봤을 때는 개인과 기관의 거래량이 더 높지만 그래도 저희가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그들의 항복을 보는 투자 시각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ETF 매매 동향에 반드시 참고해야 될 동향 지표로 생각하고 있고요. 순매수 TOP5는 어떤 쪽일까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두 달 정도 지속적인 같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 MSCI 코리아 지수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대략 한 2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였었습니다. 이 MSCI는 굉장히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진 지수 산출 업체인데요. 이 산출 업체가 한국 상장된 주식 한 100여 개 정도 중대형주 위주로 구성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였는데 이러한 지수 산출 업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로 투자하는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MSCI라는 지수 산출 업체에 대한 신뢰감 현재 우호적인 환율 레벨이 같은 MSCI 코리아 ETF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로 연결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난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강해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 ETF에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좀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크게는 반도체 그리고 MSCI 코리아 지수 추종 ETF에 대한 매수 규모가 컸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MSCI 코리아 지수 추종 ETF에 대한 매수가 절대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 현재 1,310원대 후반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긍정적인 여건이라고 합니다.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외국인이 순매도한 탑5는 어떤 쪽일까요? 네, 외국인 순매도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지수 추종하는 ETF에 대략 260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였는데 사실 굉장히 유의미한 순매도 규모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MSCI 코리아 지수 추종 ETF는 순매수를 대거 진행했고 반대로 코스피 200지수는 순매도를 소폭이지만 진행을 하면서 같은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인데 추종 지수가 좀 다른 ETF들의 다른 매매 동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스피 200지수에서 MSCI 코리아 지수로 추종 지수를 교체하는 움직임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저희가 추정하는 바로는 MSCI 지수라는 지수 자체를 글로벌 펀드들이나 기관 투자들이 굉장히 벤치마크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할 때도 코스피 200도 물론 우량한 200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중대형 사이즈의 우량한 어떤 지수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가 MSCI 코리아 지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선호도에서 MSCI를 좀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보다 MSCI를 좀 더 신뢰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코스피 200의 순매도가 크게 크진 않기 때문에 코스피 200을 비선호하는 건 아니고요. MSCI 코리아를 조금 더 선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결심해 볼 ETF를 선별해 볼 텐데요. 먼저 이 ETF를 선별하신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배경 알아볼까요? 네, 제가 서두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 4월부터 워닝 시즌이 개막이 되면 1분기 상승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을 실제 실적과 맞춰가는 어떤 조정 장세 혹은 그런 실적 장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4월은 조금 어떤 변동성 확대 증시에 대한 변동성 확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더 안정감 있으면서 높아진 인컴을 수치할 수 있는 전략이 채권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채권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미국에서 다소 해소가 되는 국면이고 그리고 고용 지표들도 조금씩 둔화가 되면서 미국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도 좀 완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권에 대한 시각이 앞으로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저희는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금리가 횡보하거나 하향 추세로 지속을 한다면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는 만기가 조금 긴 채권이 조금 더 금리 민감도가 높아서 더 자본 차익을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의 장기 국채 관련 투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만기가 긴 국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국보다는 미국에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왔는데 과거에 금리를 인하했던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그 시기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 국채 가격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직전부터 어떤 이러한 금리 정책을 선반영해서 높은 상승세를 보여왔었고요. 특히 10년물 대비해서 30년물 국채 가격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컸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국채 투자를 하실 때 혹은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실 때 환율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채권 투자의 기본이 안정성 확보인데 여기에 환율 변수가 추가가 되면 채권 고유의 안정성이 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라든지 회사채에 투자하실 때는 원달러 환 해지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ETF 자체에 환 해지가 되어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ETF를 투자하실 때 보면 ETF 명칭 맨 뒤에 H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 해지가 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300원 초반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향후에 하락한다면 사실상 달러화 약세이기 때문에 환 손실을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채권에 투자하실 때는 환 해지 ETF가 조금 더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 보면 5월 초, 5월 3일 예정된 미국의 5월 FOMC 이전까지는 금리 변동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 지표전도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측면을 보일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금리 레벨이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인컴 수익 측면에서 채권이 지급하는 이자 수익도 현재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실 때는 미국의 국채의 현물에 투자하는 ETF가 조금 더 우호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의 국채 선물에 투자하는 ETF들도 있는데 선물과 현물의 차이는 있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는 실제 채권을 ETF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서 발생하는 인컴, 이자를 계속해서 쌓아가거나 아니면 월 분배를 통해서 배당을 드리는 측면이 있는데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채권의 선물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이자가 발생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선물에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되기 직전쯤에 그 다음 만기 선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때 그 다음 만기 선물의 가격이 좀 더 비싸지면 그만큼 비싸게 선물을 매수해야 돼서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국채나 장기 국채에 투자하실 때는 선물도 장점이 있지만 인컴 확보와 어떤 그런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현물이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켜볼 이슈는 달러화 약세인데요. 유럽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근에 한 8.5%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발표가 돼서 여전히 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은 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긴축적인 정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서 유럽 쪽은 미국보다는 조금 더 긴축 움직임이 강화될 것 같고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 둔화 아니면 경기 둔화 우려 혹은 어떤 금리 하향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달러화가 약세 추세로 갈 가능성을 저희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보통 달러화가 약세로 가는 시기에는 신흥국 통화로 된 신흥국 주식이라든지 신흥국 채권이 강세를 보였던 경험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흥국 쪽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신흥국도 굉장히 많잖아요. 신흥국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베트남 증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호재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호재는 지난 3월 중순에 베트남 중앙은행이 거의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최초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5%에서 2.5%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를 해서 증시내 유동성 확대 기대감에 대한 호재도 지금 현재 시장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매력인데요. 베트남 증시가 지난 2008년 금융기 이후 현재까지의 평균 PER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이 대략 한 13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9.7배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 대비 주가가 과거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정부 기준금리 정책이 우호적이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굉장히 완화가 돼서 최근에 외국인 직접 투자도 베트남에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달러 약대의 수혜를 보는 신흥국 중에서 베트남 증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나오고 있는 베트남 관련 ETF는 몇 종 정도가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장된 베트남 ETF는 크게 두 종류가 있고요. 하나는 베트남 VN30 지수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ETF의 일간 수익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베트남 레버리지 ETF. 이렇게 두 가지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베트남 증시는 벌써 유동성 장세네요.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3월에. 네. 인하한 지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의 유동성 공급은 앞으로 확인이 되겠지만 주식이 더 빠르게 반응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이미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6줄의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베트남 증시가 다른 신흥국 증시 대비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신흥국 가운데서 베트남의 성장률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밸류에이션 메리트까지 현재 보유했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아까 앞서서 미국 국채, 장기 국채 ETF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채권 이자 배당을 받으면 이게 ETF에 어떻게 작용이 되나요? 아.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국채 투자는, 장기 국채 투자는 ETF 같은 경우 현물에 투자를 한다면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ETF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ETF가 수령하게 되고요. 그 ETF가 수령받은 이자를 재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권에. 그렇지 않고 매월 배당 형식으로 분배해드리는 그런 월 배당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연금 계좌나 아니면 은퇴 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월 배당에 대한 수요가 많은 케이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투자하실 때도 이 같은 채권의 이자가 매월 분배가 되는 ETF인지 아닌지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ETF할 결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